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미증시가 또 아주 크게 급락을 했죠. 그런데 셀트리오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도 셀트리오는 올라간다. 이렇게 제가 계속 외쳐댔는데 지금 제 예언이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맞고 있죠. 장때 안봉 나올 거다고 외쳐댔더니 장때 안봉이 나왔고 다른 거 다 내려가도 얘는 올라가게 돼있다. 라고 했는데 올라갑니다. 지금 이 상황이 돈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급상승하고 있죠. 미증시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났는데 이런 분위기에도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지금 저렇게 움직이게 되면 환율이 또 크게 올라갈 건데 올라가면 2분기 실적 기대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어쩌저쩌해도 셀트리오는 지금 기업 실적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주도주로 도장을 제대로 딱 찍고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는 아주 엉망진창이죠. 소비자 신뢰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상승으로 시작했던 증시가 아주 다시 급락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소비자 신뢰지수가 5월달에 103.2였는데 98.7로 하락을 하면서 시장 전망치 100을 하회를 했습니다. 기준 예상치가 100이었는데 이보다도 더 낮게 나왔죠. 소비자들이 소비자 심리지수도 상당히 낮았고 신뢰지수도 낮았죠. 그만큼 지금 물가 상승을 몸소 체험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식은 계속 하락, 코인 하락, 경기는 계속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지갑을 계속 닫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비자 신뢰지수, 심리지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미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죠.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바뀌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또 너무 겁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겁을 낼 필요도 없다. 바닥을 잡는 과정은 이렇게 천당과 지역을 계속 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닥을 잡아가는 겁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제 바닥이다 싶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 크게 끌어내리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제 멀미가 날 만한 그런 상황을 좀 더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바닥이 맞을까? 아니야 이 사람들아 무슨 바닥이야 아직 멀었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실제 지출과 경제 활동이 여전히 긍정 상황에서 경제 변곡점에 있긴 하지만 소비자 신뢰와 금융 환경 금리 쪽이 앞으로 둔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당연히 이렇게 흘러가겠죠. 경기 침체 피할 수 있다면 주식시장은 상당히 괜찮겠지만 경기 침체 들어간다면 올해 증시가 아직 연중 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삼성전자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캐시우드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다라고 지금 이 투자회사 CEO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급망 혼란 그리고 지정학점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뜨뜻게 치솟고 있다. 대형 소매업체들이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재고관리를 잘 못하게 됐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수요가 많았던 과구 뭐 이런 것들은 과잉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재고 이거 뭐 처치 곤란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 아주 뭐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비자 심리지수 실내지수 둘 다 망가지면서 이 나이키 뭐 이런 소매 관련추들이 아주 크게 하라겠죠. 타겟 월마트 3% 1% 홈디포 로우스 4% 5% 나이키는 이런 부분에다가 이번 풍기 수익 전망치를 예상보다 낮게 발표해서 실적이 안 좋을 거다 하니까 크게 또 내려갔죠. 주요 기술주들 전부 다 큰 폭으로 5%대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존이 5% 넷플릭스 메타 5% 프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3% 3% 알파벳도 3% 저같이 뭐 국제효과는 올라서고 뭐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죠. 이런 분위기로 나스닥 선물까지 0.09% 하락을 하면서 어제 그렇게 많이 두드리게 맞았는데 보통이 좀 맞으면 반등세가 좀 나오죠. 보통은 근데 0.09% 약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3% 또 급락이 일어났고 다우도 1.5% 하락 이런 분위기에 시장이 좋을 리가 없겠죠. 좋기는 좀 힘듭니다. 일본정시 1.2% 정도 하락에 우리정시 코스피가 1.5% 하락 코스타가 1.7% 하락을 하고 있는데 기술주들이 좋지 않죠. 그런데 셀트리온 보니까 좋죠.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지금 천원정도 올라서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은 아무나 못 만듭니다. 강력한 세력이 셋업을 계속해서 섞고 섞이고 섞고 섞이고 드립을 해가지고 와서 슛 해가지고 성공. 골인한 거죠. 슛 해서 골인을 한 상태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되돌리는 하락이 크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전부 다 너도 나도 미안해. 내가 실수해서 다시 사줄게. 그리고 다 달라붙어버리겠죠. 이만큼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이만큼 이제 앞으로 여기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면 사야지. 입 벌리고 있는 잠자는 개들에게 기회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런 기회를 줄 것 같으면 이거 올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속 자신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계속 다른 거 다 내려가도 올라간다 그랬죠. 다 제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되는 기업은 되는 기업입니다. 되는 기업은 되는 거죠. 되는 기업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도 지금 미증시 급락했다 이래서 낮게 시작했지만 크게 안 주죠. 마이너스 1% 정도에서 시작해서 오이선을 딱 지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강세를 계속 지킬까 아마도 강세를 지킬지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적어도 적어도 크게 하락해서 많이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만약에 하락으로 전환해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수준 내에서 하락을 하고 마무리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셀트리온이 어떻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시장의 인플레이션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증시 폭망 분위기 여기에 거의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그리고 지금 보시면 돈들이 크게 갈 곳이 없죠. 어제 제 피부관이 헬스케어를 좀 팔아댔는데 오늘은 셀트리온 쪽에 들어오고 있죠. 한국이 들어오고 이 메이저들 두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고 신화는 좀 매도가 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강세를 보인다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미증세 저렇게 폭락했는데 나 혼자 레벨업 쭉 올라가자 이렇게 하기도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수급도 코스닥 쪽의 외인이 어제 그렇게 팔아 되더니 오늘도 1,300원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0.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0.4%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이 정도 분위기지만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죠. 오전에 왔다 갔다 파동을 태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낱개시아에서 이제 파동 태우면서 올라서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그 외에 HLB 그룹하고 지금 셀트리온 그룹을 제외하고는 여기만 딱 보면 시장 분위기 상당히 괜찮은데 왜 그래? 이런 분위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닥이 1.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이 제약바이오 도 안 좋습니다. 지금 상당히 안 좋죠. 3%대 하락 시작하고 쭉쭉 내려가죠. 쭉쭉 내려가죠. 이 외인들 기관들이 양매도가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어 대는 겁니다. 엄청나게 크게 흔들어 대고 있죠. 좀 올랐으니까 너 좀 맞자. 두들겨 맞자 하고 다시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셀트리온은 정말 강하죠. 지금 셀트리온은 거의 뭐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강력한 피난처 역할을 마치 조세 피난처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아주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부분이 안 좋긴 하지만 먼저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나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서 차트 만들어놨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모습이죠. 삼성전자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대반의 지금 꺾여버리죠. 미증시가 저렇게 하락을 하는 게 소비자 신뢰지수 경기심취 이런 부분에 관련이 있다 보니까 얘들은 강할 수가 없습니다. 얘들은 얘들은 강할 수가 없다. 계속 이 DBI 택도 보면 좀 무시무시하게 계속 내리고 있죠. 강할 틈이 없다. 강할 리가 없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자 그런데 여기도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이렇게 크게 하락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다시 또 상승한 흐름이 또 나올 겁니다. 여기도 여기도 그래서 너무 막 겁을 내고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죠. 바닥을 잡는 과정이 원래 이렇게 요란해야 됩니다. 올랐다가 바닥 아니거든 하고 막 후려치고 올렸다 후려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지금 이미 그런 역경을 상당히 많이 경험을 했죠. 지금 뭐 이미 여기서 내려와 있는데 기업의 실적 성장성 대비해서는 너무 심하죠. 그런 부분 이미 나는 다 경험했거든. 넌 아직 내공이 부족하니까 좀 더 겪어오세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지금은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무시무시한 상황이고 이게 어느 정도 시장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좀 같이 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중장기로 보시는 상황이다. 그러면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본질을 잘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고 소비자 신뢰지수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단기가 아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는 그런 부분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나 돈 더 많이 버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스토리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